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 내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여가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레긴과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걷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저께 어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탄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메뚜기 영성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금방 전염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탄군들의 이런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역이 그칠 때도 되었는데 계속해서 더하여져서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깊은 두려움에 빠져 원망에 불평을 더해갑니다 그리고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이러한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 회중, 백성, 이스라엘 자손 단지 10명의 그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통곡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전체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생각은 애굽에서 시작하여서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에서 겪게 될 상황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겪었던 그 어떤 상황보다 훨씬 나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지 불평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아이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아이의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을 솔루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서 한 아이가 나와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겁니다 자해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7,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방에 머리를 찍기도 하고 몸을 자신이 때리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엄마가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말릴 때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눈물로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때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았어? 나는 낳지 않았어야 될 아이야 엄마가 나를 낳아서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울면서 엄마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가 잡고 있던 아이의 팔을 놓고 가슴을 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듯이 울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정적인 그 보고에 심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우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아픔으로 그렇게 눈물 지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과거의 기억들로 일어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상상하며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많은 세월이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고통스럽고 쓰라렸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반역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며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속의 계획 또 하나님 그 자체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지를 미리 안 것처럼 출애굽을 시킨 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이 출애굽을 금세 잊어버리고 부인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모든 사실을 잊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불평 가운데 많은 불평을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상인으로 팔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어느 날 그는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큰 폭우를 만납니다 그 폭우에 배가 이리저리 휘청이고 죽을 상황에 이르자 그 뉴턴이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나쁜 짓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 그 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리저리 풍랑으로 정말 배가 움직였는데 그 기도 후에 놀랍게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 배가 잠잠해지고 배가 안전하였습니다 존 뉴턴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있은 후 뉴턴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가장 사랑받는 찬송을 또 작곡하게 이르럽니다 뉴턴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기억력이 상당히 감태하고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잊어도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지만 그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미화하며 그때가 참 좋았다 예전이 더 좋았다 혹은 신앙생활 하시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가 참 좋았다 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등 하지 않아도 될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은 결국 내 삶 가운데 또 주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유치국 사역을 하며 또 사역을 하며 전도사님들께 금기어를 하나 걸었습니다 그것은 사역을 할 때 힘들다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사역할 때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로 또 본인이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힘에 부치는 일이 생겨납니다 다소 제가 독재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 어렵다 힘들다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그 이야기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경험상 힘들다 어렵다 입으로 쏟아내는 순간 그 일은 어느새 공동체에 퍼져 진짜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제 마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는데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려 하며 힘든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 그 힘들다 어렵다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건면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국 안에는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얘기 대신에 주여 하는 탄식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존사님들이 주여 라고 외치면 제가 아 저 존사님이 힘이 들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중보합니다 이렇게 힘든 소리는 전염이 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존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를 미화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계속해서 상상하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황에 전멸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출애국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하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하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건 앞에서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싸울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 더 나아가 내 안에 일렁이는 공동체의 일렁이는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 새벽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예배해야 될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한 사건 중 오늘 사건이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열 번째 사건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동일한 죄를 계속 짓자 하나님은 불순종에 응당한 벌을 오늘 내리십니다 바로 40일 정탄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보고와 비판과 반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닐 것이며 여수하와 갈렙을 제외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온 백성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되는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민숙이의 대체적으로 아는 말씀이지만 13장을 준비하며 14장을 넘겨보고 또 반역하나 15장을 또 넘겨보고 또 반역하나 16장 17장 그러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이번은 넘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상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여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멸시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나안에 안악작손이 있지만 철기 무기가 있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그렇게 들어가게 해주실 전능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약속도 전능하심도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동,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께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존중해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노예로 있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사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함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죄를 짓고 이러한 것도 멸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같은 불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40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 멸시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40일이 변해 40년 광야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벌한다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광야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모든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정말 그 행하심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좌절스러워서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 길을 인도하셨다면 그 광야 길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광야 길, 걷지 않아도 되실 그 길을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좌절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멸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내 삶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말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하나님 따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힘들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 사랑함으로 경배함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와 갈레베 그 하나님 그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이 새벽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언어가 바뀌는 역사가 이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이 새벽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언제나 존중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행동과 말을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프실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뱉어버린 말과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나 존중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하나님 온마음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는 하나님 그러한 행동들이 하였다면 하나님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하며 존중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애국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출애급 시켜주셔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격립해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나 존중해드리는 인생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전부 되시는 인생 내 삶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존중해드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목anz을 하세요